아, 빙주얼은 좋네. 그렇지? 오, 야, 저거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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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, 미니오떡. 식사에서 디저트까지. 또 원희 선배님이랑 석연 선배님 좀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. 응? 진짜 예뻐. 내 거 비주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. 네 것도 나쁘진 않은데 좀 약간... 그닥 별로야. 그닥 별로야. 건강식인 것 같지만 전혀 윤기가 없어서 맛없어 보여. 되게 말라 보여. 윤기는 이게 전자레인지 한 번 더 챙길 것 때문에 윤기는 안에 있는 거야.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자작하게 한 거야. 약간 좀 궁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인데? 궁중 요리지. 네. 음식은 말이야,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. 진짜 미식거든 눈으로 한 번 먹고 향으로 한 번 먹고 맛으로 한 번 먹는다고 그러지. 아, 거창 아줌마 말 맞네. 아까는 비주얼이 좋았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같아. 뭐 음식물 쓰레기 같아. 네 거 야채 가격에서 썩어서 버린 호박같이 생겼다. 왜 그래 또. 아유, 해놓은 음식 가지고. 날들은, 날들은 먹으라 그랬나 진영이 거 먹겠다. 응? 응, 호박하고 응. 저것도 맛있게 생각나서. 저거 정말 궁금해요. 저거는 안 보던 건데. 자, 먹어봅시다. 시식을 한 번 해볼까요? 이게 메뉴이지, 건강식. 까지에 볶은 삼겹살 넣고. 음, 들어가. 우와. 아, 선영이 것도 맛있게 돼. 여기다가 라면 한 번 해갖고. 한 번 찍어서. 아, 맛있겠다. 오오. 우와. 이렇게 해서 한 번 먹어볼까? 우와. 저 소리 얼마나 큰가. 따라, 그렇게. 뭔 맛일까, 저거? 궁금하네, 어떤 맛일지. 그렇죠? 너무 맛있어. 응, 맛있어. 너무 맛있게 먹어. 복스럽게. 맛있게 먹어. 이런 건 내 게 더 맛있어. 호박을 파. 안에 내용물을 올려. 진짜 호박. 떡도 올려. 이것도 맛있겠다. 아, 맛있어. 음. 진짜 맛있나 봐. 미친 거 아니야, 진짜? 음, 어떡해. 음. 음. 아, 나 그 소스 내 입만 잘 맛있디. 한 번 먹어봐. 솔직히 맛있지? 인정? 맛있잖아. 네. 뭐. 뭐. 음.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